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도 정품 구독을 하고 나서 그 구독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네마스터가 들어왔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톱니바퀴처럼 생긴게 있죠. 이게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내 정보라고 있죠. 이리로 갑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제 현재 연간 구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독 정보가 여기 있고 로그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연간 제가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을 해제하는 방법 해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구독을 하거나 혹은 월간 월 6천원을 내고 구독을 하거나 그 해제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퇴치합니다. 대체하면 이메일이 있죠. 이게 가입하실 때 그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입했잖아요. 거기에 등록한 이메일을 넣으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제 이메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메일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하단에 다음을 터치하면은 여기서 다음을 터치하면은 자 확인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 헤일 요 아이디로 연갑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이렇게 나오죠. 비밀번호를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퇴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로그인이 로그아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계정 시네마스트 계정 여기 보면은 이 이메일 주소가 구글의 이메일 주소가 여기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정보가 있죠. 여기에서 구독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 해제하는 방법은 구독정보 이것을 터치합니다. 구독정보를 터치합니다. 구독정보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여기 구독관리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 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시네마스트 있고 연간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프리미어 연간구독 2019년 10월 23일까지 무료고 그 이후에 연 3만 6천원 내고 10월 16일부터 구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결제수단 같은 게 있죠. 자기가 현재 구독 신청했을 때 그 결제수단 이런 게 나옵니다. 전화번호도 여기 나왔죠. 프리미어 연간구독이 나왔죠.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가니까 제일 밑에 보세요. 구독 취소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독 취소를 터치해 보겠어요. 구독 취소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해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왔죠. 해지하기 전에 해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응답 내용은 구독 제공업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지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더 나은 앱을 찾음이라든가 더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비용 관련 기술적 문제 등등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하나를 이렇게 체크하고 계속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구독 구독 취소가 됩니다. 결제기간이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처음 일주일간은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결제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10월 23일에 구독이 취소됩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언제든지 구독을 재활성화 구독을 재활성화 할 수 있다. 구독을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구독 취소를 누르면은 구독이 취소됩니다. 이와 같이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독을 취소할 생각이 없고 계속 사용할 생각이므로 아니어를 터치하고 나오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키네마스터의 설정의 내장보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키네마스터의 설정의 내장보에서 구독정보에서 구독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의 구독 취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